바다를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주기가 있습니다 아이언메이든의 The Life of the Ancient Mariner 부산에 왔으니까 은필이 형 아닙니까? 호적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호적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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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해 다 갔다 왔고 이제는 점심을 좀 먹고 부산항은 어디입니까? 하드의 네비 아닙니까? 속도도 서면이고 저녁에 하드의 네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많이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빔 당면 욕망의 거리 서면 욕망의 건물입니다 요거 약간 건대 스타일인데 이거 야 이 데시벨로만 보면 이거 헬스인의 타입이 저리 가라는데 네 예 아 아 여기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 야 야 이게 부산에서 멀지 없구나 아주 뭐 여기 불타는구만 아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좀 한산하네 아 여기 바로 보입니다 성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지옹맞아 박벌이 내 얼굴 나오기 하지 마세요 나 어글라고 너무 싫어요 정말요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낙소님 맥주 어떤거 좋아하세요? 저 다 좋아하는데 RPA 같은 것도 다 해주세요 저 ALU 좋아해요 RPA 말이라고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아 아 개인기가 대신에 아 실제로 밴드에 보컬이 있기도 하고 네 노래 하나가 이런 것도 합니까? 아 여기서는 어 필 좀 더 받았는데 아 원래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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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 10시 밖에 못하지만 보통 이런 가면 이제 펜션이 11시 12시 이때가 최고조잖아요 원래 여기가 7시 7시부터 9시까지 오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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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좀 미쳐야죠 정리 훈련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요 남상이거든요 남상 맞습니까 사장님 여기 은근히 언니들이 많아 은근히 세네언니들 아니 상큼해 이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아 뭐 이렇게 뭐 한가 한가 보다 하니까 이 골목 들어온다 이게 난리도 마 아 좀 이 자체들과 같이 해라 하고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나 지금 설뿐이 돼가지고 피가 끓는다니까 아니 뛰어들고 싶어 아니 이 골목 안에 지금 이게 많이 됩니까 여기 여기서 지금 막 연기 피우고 대기 펴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아occacacm 맞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넣지 얇아anche 왜냐면 진짜 저작권 때문에 빡 세요 내가 그냥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연주 잘하고 아무리 곡이 좀 일본 academic을 하더라도 일본 academic은 내가 정리 한 거 같아 야 아시고자 아시죠? 에이블도 일본 에이블도 잘 안 본다는 거. 에이블도 원래 야봉은 미국이지? 미국? 미국사람. 아 미국은 중국사냐고. 원래 야봉새끼들이 그거라니까. 저는 배우와 회사로 산 거예요. 배우와 회사로 산 거예요. 브레저스. 회사로서 싸이하니까. 브레저스. 그 다음 버티 아메리카랑 백불을 쓰면. 어느 날 lived with him though he is at all. 주유라. Yeah. Yeah. 사랑이 충분하다 아주 그냥 무더팍 문주빈 방 안 돼 옛날에 파트하우스 제가 못 가면 문주빈 방 안 와있나? 유튜브에 대한 영상 있어 오, 아빠. 오, 아빠. 빨리 먹자. 음별이 깐다고 하자. 아니, 이 사장님이 취향을 적당히 대대로 잘 아시고 에어로스미스 아니면 엔스렉스. 여러분, 저기는 비싼 맥주만 파는 게 아니에요. 맛있는 맥주들이 질비에 있습니다. 하드 앤 헤비. 엔스렉스도 들을 수 있는 하드 앤 헤비. 친정한 사장님이 맥주를 직접 따라주시는 하드 앤 헤비. 지금 시간. 엔스렉스도 들을 수 있는 하드 앤 헤비. 즐거운 하드 앤 헤비에 기억을 남기고 아니, 10시간 지나서 가야 할 수밖에 없어. 내가 아쉽네. 아쉽지. 이제 손님들 와서 원래대로 하면 전부 다 헤드뱅 하고 보통 여기서 헤드뱅 하고 노래 부르고 개 생쇼럴 할 때인데 가야 돼. 가야 돼. 파는 분위기. 이게 아닌데. 원래는 이거야 돼. 원래는 생선이 좀 돼서 이제 롱굿바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롱굿바이 장미 소스 지금 하드 앤 헤비 10시에 이것 좀 주면 친한 분한테 나눠드리고 알겠습니다. 네. 자. 마트님과의 즐거운 기억을 뒤로 하고 하드 앤 헤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가야 돼. 감사합니다. 백페이지 하드 앤 헤비 죽었습니다. 사장님은 부끄러우셔서 다음에 사전에 있는 대로 네.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빅 지옥 내가 뭐라고 조국이요 조국 내가 뭐라고 마음입니다 하긴 한데 마음이 이건 내가 지금 공유한다는 아우 씨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부산 하드 앤 헤비 화이팅 최고 뭐해?